낮잠 잤어요 낮잠 자고 하트요? 안 했네 낮잠 자고 정국이랑 얘기 좀 하다가 아빠의 왓지요 아 다들 안녕 근데 여러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금방 끌 거예요 제가 금방 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면탄이 본 집에 있죠 태이 how are you? I'm great good 굿락 포 데 앨범 땡큐 지금 열심히 저는 하이맨 어? 배터리가 없네 봉규 봉규 여러분 전 다시 잘 거예요 자는 건 아니고 자는 건 좀 그렇고 기왕 일어나는 김에 영화 하나 보고 자야죠 요즘 정말 진짜 찐